뇌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1.4키로의 회백질 덩어리 뇌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멍게는 유충일 때 뇌가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곳에 정착하게 되면 자기 뇌를 먹어버린다 움직임이 필요없어 뇌가 필요없기 때문 뇌는 운동을 제어하는 신경 다발이었는데 인간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로 진화했고 그 결과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인간의 뇌구조 3층 뇌 인간의 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로 되어 있다 파충류의 뇌는 생존의 뇌로 뇌간 소뇌에서 작동하며 기초적인 생명유지 활동 및 운동을 담당한다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로 변현계에서 작동하며 감정과 본능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영장류의 뇌는 사고의 뇌로 대뇌 피질에서 작동하며 추상적인 사고 언어 계획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 생각을 담당한다 왜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해 왔다 원시시대에 사람이 새롭게 도전을 한답시고 잘 모르는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게 덤볐다간 다 죽었을 것 옛말과 다르게 용사는 후대의 공주를 얻기는커녕 DNA를 남기기도 어렵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이다 아래 두 개의 유튜브 썸네일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을 바꿔준 책 다섯 권 옷닦고 흙수저를 10억 연봉자로 만들어 준 책 다섯 권 인간의 뇌는 추상적 단어를 싫어한다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역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감정 휴리스틱에 빠진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구체적 표현으로 내 감정을 건드리는 광고가 넘치는 세상이다 뇌의 오작동 평판 오작동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원시 시대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 그래서 우리 뇌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현대 우리는 수십억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눈치 보지 마라 평판에 신경쓰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뇌의 오작동 도전 오작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고 겁을 먹고 있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본능적 두려움이 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거부하는 본능이 있다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일단 한 번만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첫걸음이 매우 중요하다 뇌의 오작동 손실 회피 편향 손해를 볼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천만 원을 벌게 되면 그다지 기쁘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줄어들면 뇌는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낸다 생존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안감이 휩싸인다 뇌의 본능적 명령일 뿐이다 의도적으로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것 왜냐하면 100명 중 1명만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절대 늦은 게 아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의 오작동에 걸려 시작하고 있지 않을 때이니 여전히 기회다 영상을 5개 업로드하고 한 달 동안 노력했는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된다 나의 내면이 말한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냐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합리화를 위한 뇌의 오작동일 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나가는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 보자 초보 유튜버들이 뇌의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합리화하고 포기할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더 가보자 나는 자의식을 해체했고 뇌의 본능적 오작동을 극복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의 초석을 다졌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유튜버 자청이 되었다 뇌의 오작동을 극복하고 이박사였습니다 이박사였습니다 뇌의 오작동을 극복하고 뇌의 오작동을 극복하고 뇌의 오작동을 극복하고 12만원은 극복하고